저희 촬영의 대부분을 모로코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그러한 강제 합숙,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작품에 비해서 이야기할 시간도 충분히 많이 가졌고 같이 사적인 시간도 보내면서 감독님과 주지훈 배우와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던 게 다른 작품에 비해서 그런 케미가 더 좋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성훈 감독님의 현장은 정말 스태프 막내까지도 아이디어를 내고 의견을 내고 다 같이 정말 공동체 작업 같은 느낌으로 현장이 굉장히 유연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에서 오는 시너지가 아니었나 그런 부분에서 오는 힘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그러한 것이 이 영화의 모든 외국 배우까지 포함해서 좋은 앙상블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영화 좋게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워낙에 감독님도 정우 형님도 같이 함께 타 작품에서 아주 깊은 호흡을 맞췄어서 서로 거리낄 것 없는 사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숙도 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굳건하기 때문에 촬영이 끝나고 차라리 쉬는 날에도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산책을 하고 감독님과도 커피도 한잔 마시고 이런 시간들이 어찌 보면 사담이지만 어떤 서로의 기조와 서로의 호흡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아주 많이 함께하다 보니 또 저로서는 판수의 입장에서는 제 느낌에는 판수가 액션보다는 리액션이 좀 많은 캐릭터라고 느끼거든요 어쨌든 메인 상황에 제가 강제로 끼어들게 돼서 제가 의도하지 않은 일에 끼어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제가 막 이걸 주도하기보다는 주도가 돼 있는 어떤 판에서 놀아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감독님과 정국님이 뭐랄까요 훨씬 더 넓은 해석과 아주 자유롭게 제가 뛰어놀 수 있는 어떤 판을 만들어주셔서 아주 재미있고 또 되게 어려운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고됐다 어려웠다 힘들었다 이런 기억보다는 되게 익사이팅했고 되게 재밌었고 되게 즐거웠던 친구들이랑 피크닉 같던 그런 느낌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굉장히 행복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화를 좋게 보셨다면 저희가 느꼈던 그런 기분들이 좀 전달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